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2년 4월 22일 금요일, 음료구로는 3월 22일입니다. 아래 상시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당위 개혁 전면 심화위원회는 21일 제14차 회의를 소집하고, 주황과 성당위 개혁 전면 심화위원회 회의 정신을 학습관절했으며, 관련 개혁 사항을 심의하고 관련 정황 보고를 청취하고 나서, 올해 개혁 종점 사업을 연구 포지했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고 주당위 석의이며, 주당위 개혁 전면 심화위원회 주임인 전금진의 회의를 주재하고 연설했습니다. 주당위 부석이고 주장이며, 주당위 개혁 전면 심화위원회 부주임인 홍경,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장태범의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회의는 주황개혁 전면 심화위원회 제23차, 24차 회의 및 성당위 개혁 전면 심화위원회 제19차 회의 정신을 전달 학습하고, 연변주 2021년 개혁 전면 심화 사업 보고와 2021년 개혁 전면 심화 실적 평가 정황 보고를 청취했으며, 주당위 개혁 전면 심화위원회 2022년 사업 요점, 연변주 개혁 전면 심화 목표 책임지의 평가 방법 잠행, 연변 추구 개혁 발전 실시 방안을 토론 채택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일에 전주 상하는 주황과 성당위의 개혁 사업 포치를 참답게 관철시다라고, 재반 개혁을 효과적으로 적극 추진했으며, 개혁 성과를 보단히 공고 발전시켜 개혁 사업이 전면 시행, 다점 돌파, 종심 추진에 양환 태세를 보였습니다. 주황과 성당위 개혁 포치를 지침으로 하는 것을 견제하면서, 주당위, 주정부의 중심 사업을 긴밀히 둘러싸고, 연변 발전을 제약하는 체제기제 문제와 인민복지를 증진하는 중대 문제 초점을 모으며, 대상건설, 생태문명, 개발개방, 민족단결, 경영환경, 향촌진흥, 사회관리, 민주법제, 당내 건설 등 면의 개혁 혁신 사업을 절실히 잘 틀어쥐어, 개혁과 발전의 심층융합과 고효율 협동을 추동해야 합니다. 각급 지도 간부, 특히 주요 책임 동시들은 개혁의 깊은 중시를 돌려 직접 나서고 어려움에 맞서 중점 분야와 관건 고려의 개혁이 난관을 돌파하고, 자리잡아 효과를 보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주당위 개혁 전면 심화위원회 판공실에서는 선두 청괄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청괄 조율, 정책연구, 덕촉감독검사 및 평가평의 등 사업을 일정 잘해 재반 개혁 임무가 고품질, 고효율로 시달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각 전문 소속, 각 관련 부문에서는 개혁 사업 인원 역량을 충실히 하고, 협력 배합을 강화해 올해 개혁 임무가 제때에 완수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연변은 축구의 고향이라는 명성을 갖고 있습니다. 연변 축구의 위풍을 되찾는 것은 연변 체육 발전의 수요일 뿐만 아니라, 더욱이는 전주 여러 민족 인민의 간절한 기대이기도 합니다. 축구의 개혁 발전을 다구치려면 시장화 개혁 방향을 견지하고, 축구 전문 인재대호 건설을 강화하며, 직업 축구, 청소년 축구와 교정 축구를 힘써 발전시켜 양호한 축구 발전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회의는 화상회의 형식으로 소집됐습니다. 주 당위 개혁 전면 심화위원회 부주임, 성원, 조직서 관련 부문 책임 동지들이 주 회의장에서 회의에 참석하고, 각현시 주요 책임 동지들이 분 회의장에서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폐험 전염병의 영향으로 연기실은 3월에 정태 관리를 실시했습니다. 도시가 잠시 정지 버튼을 누르면서 기업들은 일꾼을 조달할 수 없었고, 방역 및 원자재 등 물자 운송이 막히는 등 진퇄량난의 처지에 놓였습니다. 수많은 곤란 앞에서 연결고심기술산업개발구관리위원회는 기업과 손잡고 방역 요구를 엄격히 준수하는 전제에서 점차 업무복귀, 생산재계를 추진하면서 함께 난관을 이겨냈습니다. 길림 오동야급집단 연결주식위원회사 작업장에서 일꾼들이 한창 기계 앞에서 바삐 보내고 있습니다. 전염병예방통제기관 기업에서는 방역과 생산을 동시에 들어주고 인원 안전을 확보하면서 생산이 중단되거나 감소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회사에 안전하고 안정적인 운행을 담보였습니다. 전염병예방통제기관은 영원히 불가능합니다. 전염병예방통제기관은 상당한 상황을 향상으로 정지합니다. 전염병예방통제기관은 상당한 위험을 최선을 다해 회사에 안전합니다. 전염병예방통제기관은 상당한 위험을 높아지는 않습니다. 공사 미국의 해적 서부 부 Revelation 공사에서 참석 acknowledging 신재환을 DVD хотел 할 것입니다. 고객님 한 번 청소에 처음 통하고 있는 peg방을 설치한 파괴로 진행할 것입니다. 길림 오동야급집단 연길주식위원회사는 전염병 예방통제 조치를 부단히 승격하는 한편 전염병 예방통제 정밀화를 실현했습니다.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적극 이행하면서 생산을 안정시켜 전염병 예방 통제에 적극적인 기여를 냈습니다. 이 시기간에 공시가 적극적인 능력을 적극적으로 첫 번째 이거 단체에는 직접 합격을 해주면 제 때의 업무복귀, 생산재계를 착취를 하고자 연결고신기술산업개발구의 여러 기업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일찍 계획하고 일찍 포취하며 일찍 시달했습니다. 길림 장백산 포장재료위원회사에서는 전염병예방통제기관에 원재료가 연결해 들어오기 어렵게 되자 고신기술산업개발구 관리위원회에 적극 연락해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를 조달함으로써 업무복귀, 생산재계를 위해 사전 준비를 착취를 했습니다. 이후입니다. 5 사전 준비를 의미하는 원재료를 통해 정리하고 지원立场으로써 4월 6일, 연길시 모든 봉쇄통제구, 관리통제구가 전부 봉쇄통제를 해제하면서 사회생산생활이 점차 회복됐습니다. 연길 고신기술산업개발구에서는 연길시 전염병예방통제사업지도 소조의 요구에 따라 질세계 기업의 업무복귀, 생산재계를 이끌었습니다. 연길시 모든 봉쇄통제구에 따라 질세계 기업의 업무를 이끌었습니다. 현재 대부분 기업들에서 이미 업무 복귀, 생산 재개를 실행하는 바, 규모 이상 기업 21개 가운데서 계절성을 띈 3개 기업 외에 기타 기업들은 이미 전부 생산을 가동했습니다. 연변주 금융중서령세기업 봉사행동 가동식이 오늘 연결해서 있었습니다. 주 및 각현시 기업연합회, 중국인민은행 연변주중심지행 등 20개 금융기구와 부분적 중서령세기업 대표들이 가동식에 참가했습니다. 가동식에서 중국농업은행 연변 분행, 길림은행 연변 분행, 연변 농촌상업은행 등 5개 금융기구 대표들이 각기 각자 금융정책과 제품에 대해 설명했으며 우리 주 6개 금융기구가 각기 현지 기업들과 대출 협의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행동은 6월까지 지속됩니다. 이 기간 주기업연합회와 중국인민은행 연변주중심지행에서는 조사연구절을 모아 각 현시에 가서 한계기업 한계정책조사연구를 펼치고 조담회를 소집하는 등 형식으로 시장주체 용자 수요를 요예하는 한편, 양성반을 개최해 전연병 예방통제, 업무법기 생산재개에 대한 금융정책 및 금융제품을 선전 강연하게 됩니다. 또 현실을 단위로 은행과 기업 접목 활동을 개최함으로써 우리 주 시장 조치를 도와 어려움을 1층 완화시키고 해결해주며 기업의 업무법기 생산재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신용대출 자금이 향천진흥과 령시의 기업에 흘러가도록 적극 인도하게 됩니다. 훈춘시 각 향진에서는 기온이 따뜻해지는 유리한 시기를 다잡고 춘경생산준비사업을 전면 전개해 올해 알곡풍작을 위해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훈춘시 양포 만족향 양목림자촌 한 농가의 하우스 안입니다. 여기에서는 파종하고 흙을 덮으며 물을 주는 등 벼 육모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훈춘시 영안지네 들판에는 경운기 소리가 여기저기서 울리는 가운데 농민들이 땅 고르기 등 밭갈이 작업을 진행하면서 다음 단계 춘경 작업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면 우리의 주에서는 한창 업무복귀 생산재개를 질수있게 추동하고 있습니다. 업무복귀 생산재개를 진행하는 소방안전중점단위에 대해 주소방구조시대에서는 사전에 지도에 나서 업무복귀 생산재개를 위한 안전장벽을 튼튼히 구축하고 있습니다. 주소방구조시대에서는 소방안전 8가지 조치와 대중과 기업 편리 도무 10가지 규정을 제정하고 업무복귀 생산재개 기업들을 두 가지 이미 한 가지 공개 감독추출검사 중점 범위에 포함시켜 소방안전검사를 제때 조직하고 각 기업의 업무복귀 생산재개 후에 소방업무 전개 정황을 자세히 요해했습니다. 아울러 각 기업의 실내 소화전, 소화기, 방화차단문 등 소방시설 완전 효과 여부, 대피통로와 안전출구 등 원활 여부, 그리고 소방통제실, 소방펌프실 등 중점 부위 소방안전제도 시달 정황을 중점적으로 검사했습니다. 아울러 우리주 소방부문에서는 또 기층일산과 기업 단위들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 참답게 해답하고 봉사기업 대조사연구 활동을 적극 전개했습니다. 전주 쪽으로 루게로 봉사조사연구조 10개를 설립하고 관할구 중점기업에 심입해 조사연구 활동을 펼쳤습니다. 지금까지 중점기업 24개를 조사연구하고 문제 48곳을 발견했으며 기업들을 도와 문제점 39곳을 해결해주고 기업을 위해 실제적인 일하기 몽록 28가지를 제정했습니다. 우리주 각급 소방부문에서는 또 로호주거단지 복도, 전동자전거 실내 충전 등 안전 우환에 대해 검사하게 되며 관련 부문과 손잡고 농촌 및 집더미 화재 예방통제 사업을 강화하게 됩니다. 2021년 중국 현역 7위 능력 백강연구 백서가 일전에 발표된 가운데 연결시는 전국 1,879개 현 시기 중에서 두각을 나타내 81위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1.4분기 훈촌 다국전자상거래 수출입 무역액이 4억 6천만 원에 달해 동기 대비 58.6% 장성하면서 1.4분기 다국전자상거래 양환 출발을 실현했습니다. 성농업농촌청과 주농업농촌국에서 공동개최한 길림성 두만강 수생생물자원 2022년 봄철 증식 방류 활동이 20일을 펼쳐졌습니다. 활동에서는 두만강에 연어 치여 63만 마리, 성어 치여 4만 마리 방류했습니다. 연변주 신종 코로나 폐험 전염병예방통제사업지도 소조 판공실은 4월 21일 우리주 신종 코로나 폐험 발병 상황에 관한 통보를 발표했습니다. 4월 21일 0시부터 24시까지 연변주의 본지방확진병대 4대, 무증상감염자 14명이 새로 증가됐습니다. 연결제의 과거 확진병대 1대가 경증형에서 일반형으로 전환됐습니다. 3월 1일 1일에 루게로, 확진병대 148일, 무증상감염자 120명이 보고됐습니다. 루게로 확진자 117명이 치유되어 퇴원하고, 무증상감염자 80명이 의학경례에서 해제됐습니다. 오늘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더 많은 뉴스 정보는 연변 뉴스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루게로